양손을 골반 잡으신 다음 단단한 하체를 만들고 양다리를 1미터 정도 본인의 한다리 길이만큼을 먼저 벌립니다. 상체가 굽지 않도록 최대한 상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되 어깨는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열어내시면서 발 뒤꿈치가 왼쪽 발뒤꿈치와 일직선상이 되실 수 있도록 유지하시고 마시는 숨일 때 양손을 하늘쪽으로 길게 끌어올려 양쪽 손바닥이 서로 만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일 때 오른손을 옆으로 길게 뻗어 오른쪽 손바닥은 바닥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일 때 왼쪽 골반은 바깥쪽으로 빼내시고 왼손은 위쪽으로 길게 끌어올리신 다음 천천히 오른쪽 손을 오른쪽 발목 또는 바닥에 내려놓으시면서 왼손은 기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이때 머리가 너무 바닥으로 꺼지거나 솟지 않도록 척추와 일직선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3번의 호흡을 하신 다음 마시는 숨일 때 왼손을 먼저 하늘쪽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양손을 골반 잡으시고 오른발을 닫아 양발이 11자 되도록 우선 만드신 다음 반대쪽을 이어갑니다. 왼발을 바깥쪽으로 열어내시면서 발 뒤꿈치가 서로 같은 성사능에 있으실 수 있도록 정렬을 맞추신 다음 골반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길게 호흡을 내뱉습니다. 마시는 숨일 때 양손을 하늘쪽으로 길게 끌어올려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하신 다음 내뱉는 호흡일 때 왼손을 길게 뻗으면서 손바닥은 아래를 바라봅니다. 들이마시면서 오른손은 하늘쪽으로 더 길게 오른쪽 골반도 바깥쪽으로 빼내시면서 내뱉는 호흡일 때 왼손을 발을 스쳐 지나가시면서 천천히 발목 또는 바닥을 짚습니다. 오른손은 귀 옆으로 길게 붙이시되 시선은 정면 바라봅니다. 세 번의 호흡을 이어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일 때 오른손을 천천히 위쪽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왼손을 끌어올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다리를 한다리 한다리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상체를 끌어올리시고 양손바닥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